우리에게 멀고도 가까운 나라 스페인. 이곳에 한국인의 형제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계에 살고 있는 바스크인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유럽 민족과 다른 바스크인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항상 미스터리였는데요. 최근 한국 학자에 의해 비밀이 풀리면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고조선의 후예인 이들은 먼 옛날부터 한민족의 전통을 이어왔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며 바스크인이 간직한 놀라운 비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접경지역. 이곳에는 독특한 문화를 보존하는 이들이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는데요. 바로 바스크인들입니다. 이들 바스크 민족은 다른 유럽 민족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문화를 유지하며 살고 있는데요. 흔히 유럽의 주요 민족인 게르만족과 라틴족과는 구별되는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다른 문명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들의 고위험 문화를 지켜온 바스크인들이 어디에서 온 이들인지 많은 학자들은 이들의 기원을 궁금해했죠. 이들은 자신들을 스페인 사람이라 여기지 않고 바스크인이라 분류하며 심지어 바스크인들만의 나라를 만들자는 독립운동까지 할 정도로 강력한 자기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일례로 바스크인들은 유럽에서 많이 쓰이는 언어가 아니라 그들의 독자적인 언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들의 언어는 에우스케라족으로 분류하며 인도유럽어족과 비교되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비밀을 풀지 못했던 유럽의 학자들은 바스크인들을 독립어족으로 분류하며 유럽 대륙에서 생겨난 독자적인 민족이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렸죠.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한국의 한 학자에 의해 반박됩니다. 그는 바스크인들이 과거 고조선에서 비롯된 한민족의 후손이며 바스크인들과 한민족의 형제관계임을 밝혔습니다. 서울대학교 신용하 명예교수는 한반도에서 시작한 여러 유민들이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 한민족의 위대한 피를 계승해 독자적인 국가를 설립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한민족의 전파 경로에 대한 연구를 거듭하다가 우연한 기회로 바스크 언어와 그들의 문화를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는 놀라운 일치를 발견했는데요. 그동안 유럽 학자들 사이에서 독립어라 여겨졌던 바스크 언어가 곧 조선어를 기반으로 만든 언어라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그는 여러 사례를 통해 바스크어와 고조선어의 유사성을 밝혔는데요. 바스크 언어를 바스크인들은 유가라라고 말하는데 가라는 말 언어의 고대 한국어를 의미합니다. 유가라라고 했을 때 의우는 유연족을 지칭하는 단어로 바스크인들의 말은 풀어 설명하자면 유연족의 언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유연은 과거 고조선이 멸망한 직후 그 유민들이 모여세운 나라를 말하는 것으로 과거 중국 문명을 압도하는 강성한 세력을 구축한 이들입니다. 이들은 유목생활을 하면서 점차 중앙아시아를 거쳐 발칸 반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유연인들은 이름을 받고 아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데요. 이들은 지금의 헝가리 지역으로 넘어가 독자적인 세력을 꾸리며 아발제국을 건설하게 이릅니다. 비잔틴 제국을 위협할 정도로 강성한 국력을 자랑했던 아바의 제국은 수공업과 목축업 농업 등을 발전시키며 번영을 누렸죠. 하지만 프랑크족에 침범하면서 아바의 제국은 점차 쇠퇴했고 결국 프랑크 제국에 위해 멸망한 아발인들은 유럽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남은 이들 중 상당수가 피레네 산맥을 넘어 지금의 바스크 지방으로 향하게 되었고 현재의 바스크인들의 시조가 된 것입니다. 바스크의 언어를 살펴보면 고대 한국어와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가령 이리치라고는 바스크어는 한국어로 도달하다는 뜻이며 이르다 라는 표현의 고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표현들을 살펴보면 많은 유사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은 한반도 지역에 3만기가 넘게 분포되어 있을 정도로 고인돌강국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유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창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은 고인돌 및 직공과형식의 다양성에서 압도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유적이 스페인 바스크 지방에 존재합니다. 샤브라데라 해치세라 바스크 지방의 유명한 석조유적으로 1935년에 발견되면서 세간의 화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주변을 조사한 연구진들은 고인돌 주변에서 원시인들의 유해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주요 부장품인 도자기파평과 반지 도끼 등 다양한 유물을 발굴해냈습니다. 여기서 고조선에 등장하는 삼족보와 비슷한 유물까지 출토되었죠. 특히 고인돌의 형태나 규모에 있어 한국의 고인돌과 매우 흡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유해와 부장품까지 발견된 것을 봤을 때 바스크인들에게도 고대 고조선과 흡사한 매장문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외에도 과거 바스크인들이 세웠던 나바르왕국의 문장이 졸본부여의 군사들이 사용했던 경기문장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스크인들은 고래잡이로 유럽 전역에 명성을 떨쳤는데요. 울산 반구대 암각화 흔적에 따르면 과거 한국인들은 일찍부터 고래잡이에 나섰습니다. 그 피가 바스크인들에게도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죠. 바스크인들이 즐겨 부르는 민요인 아리아리만도고는 한국의 농악과 흡사하며 바스크족 고유의 공차기문화는 고조선의 금암풍습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바스크인들은 고대 고조선인들이 지켜왔던 풍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고유의 문화를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유럽의 여러 학자들은 바스크인과 한국인의 연관성에 대해 충격을 받았는데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이들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한 여러 학자들은 스페인 역사 교과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바스크 지역은 늘 독립된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던 곳이기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꿈꿔왔습니다. 스페인에서 프랑코 정권이 득세할 무렵 탄압을 이기지 못한 바스크인들이 ETA라는 무장단체를 조직하며 저항했던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요. 이들은 스페인의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발전된 사유로 1인당 GDP를 따져보면 스페인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가 바로 바스크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구게나임박물관 E바스크인들이 사는 주요 도시인 빌바오에 있을 정도로 이들의 경제력은 스페인을 견인한다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죠. 어느 지역에서 나금면 성실하고 재능이 좋은 한국인의 피가 이들 바스크인들에게도 발현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고조선의 후예이자 한국의 형제인 바스크인 이들 바스크인이 원하는 독립을 쟁취하기 바라며 먼 유럽에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 한국인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